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9월달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한테는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인하시켰구요 소득에 대해서는 점수제로 했는데 근로소득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일부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급여의 소득이 또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양자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결국 뭐냐면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과 관련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재산에서 일부 빼주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졌다. 그러면 135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재산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전월세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두 개 합쳐서 한도는 1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37.1%나 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재산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나 절감되는지 적용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가가 7억원이고요 공시가격은 5억원입니다. 이때 앞으로 공시가격의 60% 3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해주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점수는 151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3억원에 대해서 500만원만 빼주다 보니까 2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1571점이었거든요. 따라서 60점 정도가 감소됐죠. 60점이라면 점당 205.3원이 감소되다 보니까요. 그 12,328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붙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요. 배기량이 4,072만인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요. 차종이나 배기량 사용연수별로 12점에서 130점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최소는요. 12점 곱하기 205.3원 하면 2,464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최대는 130점 곱하기 205.3원 하니까 2만 6,689원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행 179만 대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12만 대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때는요. 현행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점당 205.3원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요. 6천만원이다. 이랬을 땐 46등급이고요. 1,70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3원을 곱하니까 건강보험료는 35만 653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3원은 절사시기죠. 그런데 이것을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요. 보수월액은요. 6천만원 나누기 12로 나누고요. 5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요율 있죠. 6.99%를 곱하니까 34만 9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소폭 감소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양쪽 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또 12.27%는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직장가입자가 급여 말고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추가소득에 대해서는요.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3,400만원을 뺀 것에 대해서 12개율로 나누고 소득평가율을 곱한 다음에 건강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되겠는데요. 소득평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여 외 소득이 사업이나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일 때는 100% 잡아주고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30%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도 30%만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적연금 소득평가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연간 보수의 소득은요.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만 초과해도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수령한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50%, 50만원은 소득에 반영시키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연 2,400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도 바뀌었습니다. 현행은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앞으로 2022년도 9월부터는요.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이랬습니다. 일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요. 소득이 10원 이상만 발생해도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소득은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자격이 박탈당하고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 제외 후에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초과되면 당연히 박탈당하겠죠. 그리고 재산가폐로요. 3억 6천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산가폐는요. 5억 4천만원 이하로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요. 비가세 소득은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세 소득도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요. 해당 금액은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득은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는 제외한 금액이 포함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요. 비가세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에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도 연금총수료경이 되겠고요. 연금소득공제 차감전 소득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은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되겠고요. 분리가세 대상 소득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보험료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하냐면요. 4년 동안 보험료 일부를 경감시킵니다. 1년차에는 80% 그 다음에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40% 그 다음에 4년차에는 20%를 경감시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변경되는 내용은요. 시행시기가 2022년도 9월부터 시작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알아봤고요. 특히 유의하실 것은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관련돼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